정부가 대규모 인파 밀집 사고를 예측 대비하기 위해 통신 3사에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행정원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지국 접속 정보 기반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은 기지국 접속 정보와 공간 정보, 과거 유동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이를 분석해 지역의 인파 밀집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측 정보를 지자체, 경찰, 소방당국과 공유하면서 인파 밀집 위험에 진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